오늘은 이 업허치는 스윙을 교정하면서 이 스윙의 정확도를 높여보려고 합니다. 자 업허친다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다운스윙을 하게 됐을 때 상체가 정말 공을 덮는 듯한 상체가 공을 덮는 듯한 모양인데요. 오른쪽 어깨가 앞쪽으로 튀어나간다든지 아니면 머리 상체 자체가 이렇게 타겟 쪽으로 나가면서 덮어치는 다운스윙을 하게 됐을 때 아 또 업허쳤네 또 나갔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업허치게 된다면 궤도는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클럽을 던지는 동작, 클럽이 몸 앞에서 지나가는 동작을 방해하기 때문에 비거리 손에 또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허치는 스윙이 나오는 원인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봐서 그 부분들을 교정하면서 스윙을 또 고쳐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업허치는 스윙이 나오는 원인 첫 번째는요. 맥스윙에서 상체가 충분히 회전되지 못했을 때 업허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다운스윙할 때 오른쪽 어깨가 앞쪽으로 나가면 덮어치게 돼요. 그러면 백스윙에서부터 오른쪽 어깨가 충분히 회전되면서 뒤쪽으로 빠져줘야지만 다운스윙 때 회전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오른쪽 어깨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른쪽 어깨가 회전되지 않고 상체가 회전되지 않고 올라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몸을 조금이라도 돌리려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 어깨는 앞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때 상체가 충분히 이렇게 회전이 돼야지만 다운스윙 때 몸을 돌렸을 때도 오른쪽 어깨는 조금 더 뒤에서 따라오게 되는데 상체 회전 없이 백스윙 올라가서요. 여기서 몸을 돌리려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상체는 덮어질 수밖에 없어요. 백스윙에서부터 충분한 상체 회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그런데 백스윙에서 상체 회전할 때요. 어깨를 돌려라. 상체를 회전해야 된다.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지만 많은 골퍼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회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회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좀 잘 돌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기준점을 좀 확실하게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럽을 놓은 상태에서 지금 시청하면서 실제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어드레스를 서줍니다. 클럽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어드레스를 서게 되면 왼쪽 허벅지 앞에는 왼손이 있고요. 오른쪽 허벅지 앞에는 오른손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할 텐데 왼손이 오른쪽 허벅지 앞으로 이동할 때까지 상체를 회전시켜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오른손이 이 내 오른다리 뒤쪽으로 빠져주는 게 중요해요. 회전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미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자 이거는 안 돼요. 자 이렇게 오른손이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내 몸통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골반에 붙어 있는다는 느낌으로 왼손이 오른쪽 허벅지 앞에까지 지금처럼 오른손은 붙어 있을 수 있게요. 자 이렇게 회전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백스윙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백스윙의 크기가요. 아마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만한 백스윙의 크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유연성 그리고 개개인의 신체 구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나만의 백스윙의 크기를 찾고 아 내가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 나는 어깨 회전이 잘 되는구나 이랬을 때 복부의 꼬임이 느끼는구나 라고 느낀 다음 그 다음 백스윙 때 그 자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 훨씬 더 이 상체 회전하는 방법이 쉬어진다는 거죠. 그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손으로 어드레스 툭 떨어뜨린 후에 이 상태에서 왼손이 오른쪽 허벅지 앞으로 갈 때까지 회전시켜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오른손은 내 골반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왼손 오른쪽 허벅지 앞에 있는데 오른손 골반에 붙어 있을 수 있게 해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느낌에 왼쪽 어깨가 오른쪽 다리까지 이동한 느낌이고요. 손은 그냥 내 얼굴까지 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야지 올바르게 회전을 했구나라고 기준이 세워지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백스윙을 정말 반만 내 복부까지만 들었는데 이런 느낌이 나오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개개인마다 백스윙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 회전하는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무작정 어깨를 돌리자, 보내자 라는 느낌보다는 우선은 맨손으로 제가 지금 알려드린 기준점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 백스윙을 들어주면 백스윙이 충분히 회전되고 상체가 회전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 그대로 스윙을 할 때도 똑같이요. 이렇게 똑같이 가져가 준다면 우선은 백스윙 때 회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스윙 때 몸을 돌리려고 하더라도 오른쪽 어깨가 앞쪽으로 나가는 이런 동작들을 첫 번째로 또 교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먼저 상체를 잘 돌려줘야 된다가 포인트였고요. 감사합니다.